지금 폭풍만 알려주시면 되고요. 잘생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장대상 두 분 오르고를 불러주신 김민규씨 모든 날 모든 순간 김병진씨 두 분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딱 알아서 올라가고. 이야 멋진가 올라갑니다. 비상. 비상. 자 먼저 김민규씨. 김민규씨부터. 야 쫄쫄서 팍 올라가야지. 장대상. 예 상장 두 분. 야 나무새어라 딱 봐봐. 축하드리겠습니다. 변리도 안고.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. 내용은 저희가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. 예 축하드리겠습니다. 자 상금은 저쪽에 가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상금 5만원씩.